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왜이래? 그래 어깨동부 좀 해 넌 뭐냐? 응 뭐야 그거는 아빠 살짝 마스크 벗으라니까 응 살짝 마스크 벗으라고 말을 못 알아듣네 큰애가니 뭐라고 내리라잖아 살짝만 내리라고 둘이 안 좋아 사이?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꼬리, 여기 이런 거 같지? 응? 이런 거 같다고. 이런 거 같다고? 네, Group로 쎈 것도 맺는 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